조계종 중앙신도회가 SNS 포교 활성화를 위해 4차 신도회와 포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습과 홍보전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소셜마스터 손정일 대표를 강사로 SNS 계정 만들기와 게시물 등록, 공유하기 등 SNS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손정일 대표는 SNS가 갖고 있는 홍보 효과는 이제 언론 광고를 넘어섰다며 SNS는 미래 포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내년도 포교 전략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SNS 사용자를 내부 커뮤니티로 유입시켜 SNS 부대변인, SNS 통신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